여러분 독일감자 드셔보셨어요? 앤덜레시 농장에서 제가 사온 이게 한 1kg 될텐데 이게 3유로거든요 품종이 애너벨이래요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속도 노랗고 제가 한국에서 사온 뚝배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한 이 정도 넣으면 되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20분 정도를 삶아야 되네요 소금이랑 설탕 같이 찍어 먹고 싶어요 먹어야지 우리나라는 고구마 먹는 재미로 살잖아요 근데 독일은 감자예요 근데 되게 퍽퍽하지도 않으면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 좋아요 애너벨 한국에도 있나요? 너무 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먹으러 갑니다 쭈스 응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